오늘 1층 드레스는 내꺼에요 화이팅! 엄마야 오늘 패션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늘 뭐 하는 날인 줄 알아요? 패션쇼요? 키일아 패션쇼 준비 많이 했어요? 오른쪽에 은박지는 누가 붙인거에요? 엄마요 여러분 패션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포도알맹이식 엄마 고마워 자 대니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자신있죠? 네 다같이 리허설 준비 시작! 선생님하고 리허설을 본격적으로 할텐데 선생님이 저쪽에서 보면서 누가 오늘 또 제일 잘하는지 이 포도알맹이 점수 줄거에요 아셨죠? 네 다같이 리허설 rij 써니 가루 롱 조현아! 너무 무섭다 조현아 편안하게 멀어 아 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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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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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두 가지 하는 걸 해 말해야지 말해야지 빨리 알레이나 잘 입고 지혜가? 지혜가 오기로 약속했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좀 있으면 내가 오를 건데 나 올 수 있어? 내가 아까 무대에서 너한테 잉크해줄게 빨리 와야 될 텐데 그치?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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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때? 나 옆머리 깎았는데 하트예요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도현이 너 지혜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해? 아 오래 못 봤나 봤어? 좋아? 기분 좋아? 지혜가 오늘 저기 뭐야 도윤이 패션쇼 한다고 해서 온 것 같은데 그치? 도윤이는 지혜 많이 보고 싶었어? 지혜가 왔으니까 이거 하트 이렇게 하고 하트 이렇게 하고 윙크 한번 딱 날려줘요 이렇게 지혜한테 지혜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 한번 해봐요 지혜가 여기 있고 자 지혜 보면서 자 도윤이 자 걸어 나왔다 자 걸어 나왔다 자 걸어 나왔다 자 하트 하고 하트 하고 윙크 윙크 응 이거 괜찮다 윙크 가블랭 글랭 글랭 가블랭 글랭 기라야 언니가 열심히 응원해줄게 화이팅 아 새로나 패션쇼 잘해 회사야 잘해 대기도 잘해 고윤아 내가 응원해줄 테니까 꼭 잘해 화이팅 할린 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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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해 눈 깜빡 음 화이팅 까지 여러분이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When you have me giving up And I'll let my help See you next week! Google Play Bariln! Play You weiter! Get your悲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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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